rotation 친정민 organizations 한 명이 진짜 잘 따라 친정민icamente 박기지에를 이렇게 했지 않아요? 민경 씨 뭐요? 불러와 칸핀이가 오긴 얘기를 하면 칸힝 맞아 x4 윤회 윤회 용기한다! 윤회 아 너무 환상해 아버지 관심 없는 거 같은데 여러분 옆에다 이거 보자 아 연구가 이렇게 있잖아 아 진짜 웃긴다 어 그게 뭐야 진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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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게 뭐야 맞아 이거 100%에요 200%에요 저희가 숙소의 사람 걸어 놀고 있어요 그렇답니다